머리에 맞고 뒤쪽 오마이더 킥! 머리에 맞고 뒤쪽 오마이더 킥! 와 지금 조금 애매하게 떴던 볼인데 오른쪽 측면에 위치한 주재현 선수가 어느새 박스 안쪽에 들어와서 바이식클킥까지 선보였어요. 그렇습니다. 이 장면 이게 참 시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자세인데요. 이게 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주재현 선수가 오늘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